정말 반가운 얼굴이죠. 깜찍이 임성헌 씨가 3집 발표 후 첫 무대를 갖습니다. 근데 금귤 씨 임성헌 씨가 춤 연습을 하느라고 팔꿈치고 무릎이고 성한 데가 없어요. 어머 어떡해요. 과연 어떤 춤을 보여줄까요. 굉장히 궁금한데요. 그리고 이번 주 11위로 진입한 파워걸 엄정화 씨의 무대 이어지겠습니다. SBS 인기가요 여성 파워 무대 함께 보시죠. 네 개 그런 말은 제발 하지마 사랑하기 때문에 날 떠난다는 깊은 상처만 남겨둔 채로 넌 그렇게 돌아서지는 말아줘 잠시 헤어져 있자는 말 날 떠나기 위한 너의 변명일 뿐 돌아서는 너의 뒷모습마저 눈물에 젖어 이젠 보이질 않아 내 사랑을 내 뜻대로 판단하지는 마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너는 정말 몰라 누구를 위한 이별이라 얘기하는지 소리내야 답답한 내 맘에 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형을 떠난 그대 모습 목이 매어 한마디도 할 수도 없잖아 어떻게든 상관없어 네 곁에 모을 수 있게 말해줘 나서야 할 곳마저 잃어버린 이유는 너 있어야 할 곳에 없기 때문인 거야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만 너를 지울 수 없나 봐 영원히 사랑을 내 그 때 진지한 사랑의 의미를 너는 정말 몰라 누구를 위한 이별이라 얘기하는 건지 소리내어 답답한 내 맘을 전하고 싶지만 당한 사람한테 너를 떠난 그리구슬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다 없잖아 어떻게든 상관없어 네 곁에만 볼 수 있게 말해줘 나서야 할 곳마저 잃어버린 이유는 너 있어야 할 곳은 없기 때문인 거야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만 너를 지울 수 없나 봐 너를 만나기 전에 난 항상 혼자였듯이 지금도 혼자일 뿐 달라질 건 없는데 길을 걷다문고 넌 곁에 있는 것 같아 자꾸 말도 나무가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